깜짝놔서 빗나서 안될텐데 심음을 받은 포장상태의 요정상태로 되어있습니다. 앞면, 여기는 뒷면입니다. 오픈할때는 오픈하시게 되면 이런식으로 몸체하고 드라이버 비트, USB 케이블, 충전 케이블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그 안에 사용설명서하고 AS센터까지 다 있습니다. 결합하는 방법은 척을 위로 올린 다음에 비트를 꽂으시고 농맹은 자동으로 됩니다. 그 다음에 사용물을, 대상물을 넣고 풀리던가 저기던가, 저일때는 끝에 가서 손이 돌아갈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다 사용하시고 보관할때도 올려서 빼시고 USB 케이블 넣고 이 제조국은? 제조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구요 특허 걸려있구요 두 달 후에는 해외로 수차할 예정입니다. 괜찮다, 이거는. 네, 네. 저희, 저희 회사의 얼굴입니다. 많이 잊으세요.